반갑습니다. 좀 계신 메가스탈스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9학년 평가 7회나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고의 나형 해설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가형만 진행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출제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형 이번 시험에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성적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좀 나갔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등급컷인데 등급컷이 처참합니다. 80점, 69점, 52점은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항상 나형, 나형 문과 학생들에 대한 등급컷이 이 정도에서 난리게 나요. 그래서 52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2점하고 3점만 다 맞춰도 48점 나오죠. 46점, 48점 나오는데 눈 감고 사진짜리만 찍어도 몇 개 맞거든? 그게 3등급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컷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 그래 문제가 공부를 좀 안 한다라는 메시지들이 있고 여러분이 좀 낯선 시험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만 두 개를 정말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걸 겨우겨우 지나서 왔더니 수혈이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혈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작년 수능 시험 범위에 수능 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변형해서 또 21번에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학습이 되었던 친구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1등급 받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들었는데 80점이란 이건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죠. 만점이 나온 친구들은 정말 괜찮게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모로 좀 메시지가 좀 있어요. 가형 문제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좀 어려웠어요. 가형보다 좀 어려웠는데 근데 가형이랑 고3의 등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3등급이 떴다. 뭐 55점 나왔어. 3등급이 떴어. 엄마 3등급이야. 그래도 괜찮게 하잖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예비고2가 되지. 11월 되면 이제 고2가 되잖아. 고3이 되는 거죠. 고3이 될 텐데 그 똑같은 점수로 고3이 되면 여러분 등급컷이 이제 난리가 좀 나요. 그때 또 이제 엄마 나 5등급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엄마 나 원래 못했는데 이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나 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점수를 끌어올려놓으라고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잖아. 그치? 어떠한 일이 있어도 90점 이상 원점수를 올려놔야 3년 때 고생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등급컷은 애들이 신규료 같은 거야. 신규료 같은 거야. 어차피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저 3컷이에요. 2컷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못 본 거 못 본 거고 여러분 이번 시험 통해서 아 이제 큰일 났다. 수학원 이제 여러분 수능 시험 범위도 포함되는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알겠죠? 어쨌든 등급컷 현관 천지하게 차이가 나고 대신에 이제 작년이 아니고 요원학평이나 그 전에 학평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 단원에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았거든.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방전식을 풀어야 되고 단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삼각함수랑 수열 단원에서 넓어졌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시험 범위가 아무래도 조금 넓어지고 있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단원에서 30문제를 다 출제하는 것보다는 세 개 단원에서 출제를 했을 때 사실은 수열 단원이 맛집이거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시그마 배운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비벼서 낼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수열 단원에서 마지막 21번 문제를 딱 배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헷갈리는 걸 딱 집어넣으면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수열 단원에서 나왔고 지수로그 함수에서 조차도 어려운 게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내 생각이 더 떨어졌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영이 문제의 수준이 향상됨 이거는 우리 가형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학력평가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학력평가 있죠. 지난번 학력평가가 30번 문제 가형에서 문제가 틀려버리면서 틀린 거 아니었죠. 한 문제 푸는데 적어도 두세 시간 걸리는 괴상망치 겸 괴물 문제 나와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분은 위축이 됐나 봐. 그래서 가형 문제도 되게 괜찮았거든. 나영 문제도 선생님이 보니까 적절하게 어려운 거 중간중간 배치해 가면서 잘 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3학년에 요즘에 나타난 추세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2학년이고 3학년 추세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게 3학년에 나왔던 다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 대신에 이제 그쪽 세계에는 이미 21번, 30번이 굉장히 어려운 하드코어적인 그런 킬러 문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문제들만 쫙 배치를 하면서 시간 분배가 중요해져버린 시험이 된 거고 하지만 고1, 2시험에는 아직도 21, 32이 좀 어려운 킬러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트하고 나머지 문제 굉장히 쉬운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어려운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아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또 아예 어려운 것도 안 풀잖아. 아예 어려운 거 안 풀고 나머지만 다 풀어서 이제 92점 맞자. 이런 목표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여러분이 몇 개월 뒤면 고3이 될 거고 그런 생각을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융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알겠죠? 요즘의 흐름이 좀 그래요. 전반적으로 나영의 문제 수준이 향상됨. 이건 확실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펴볼게요. 수학 1은 여전히 계속해서 쭉 계속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계속 발목을 잡을 거야. 근데 1단원, 2단원, 3단원이 너무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단원 공부하고 포기하고 해도 2단원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2단원 공부하다가 포기를 해도 3단원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 포기하면서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안 그러면 내용이 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이 좀 감퇴가 되죠. 2단원 공부할 때 1단원 다 버리고 3단원 공부할 때 1, 2단원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계속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내신 범위와 관계없이 꾸준히 학습해야 됩니다. 수학 1은 이미 여러분 내신 끝났죠? 내신 끝나고 수 2 들어갔을 텐데 수학 1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틈 날 때마다 계속 복습하시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고 해야 여러분 이번에 3학년 올라갈 때 개념 정리 다시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지? 3학년 아이들의 무슨 필수 과정이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인데 개념 정리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해놓으면 그때 또 들어가서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 그때 개념 정리 다시 하지 말고 지금 수학 1 계속 꾸준하게 보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지수로 감수, 상학 함수, 수열은 각각 별도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가지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 2가 출제되기 시작하면 난이도는 더욱 상승할 것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지? 미분이랑 적분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수에 극한 들어갔기 때문에 갓등인 함수 그래프 그리기 싫어하는데 그래프 미분까지 해도 그래프 쫙 펼쳐지면 이제 이 등급컷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죠. 근데 매년 2학년 문과 아이들의 등급컷이 이 정도 만들어져요. 나형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3학년 들어가서 좀 올라갑니다. 좀 올라가요. 문제조차도 그 난이도가 좀 범위가 퍼지면서 적절하게 좀 낮아지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긴 할 텐데 여러분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등급컷 절대 믿지 마세요. 등급컷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고3이 되잖아. 그치? 고3 될 때까지 좀 많이 기본기 좀 쌓아놓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이제 다른 가형이나 고1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어요.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더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조금 있으면 고3이어서 이제 슬슬 수능 준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에 것 다 까먹고 앞에 것 다시 하자니 문제집이 다 풀려져 있고 나는 그럼 아는 것 같고 하지만 개념적인 듣기는 좀 쉬운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당장 다음 달 시험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수2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버리는 거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막 혼란스러운 시기일 거야. 수능이 며칠 남았다. 이런 뉴스도 접하면서 다음 틈 난데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일지 여러분 지금 딱 스케줄 정리 잘 해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다음에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는 없지만 큰 줄기 정도는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되게 열심히 준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수 여러분 너무 집착해가지고 아 나 수학 못하는 애다 이러면 이제 더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오늘 이번 본 시험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교훈만 얻으시면 돼요. 절대로 이 시험지 그냥 갖다 버리지 말고 여러분 시험 본 친구들은 꼼꼼하게 틀린 문제 다시 한 번 정리해놔야 11월 학평이나 다음 시험 볼 때 다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고 정리 잘 해두세요.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도 꼭 문제지 다운받아가지고 꼭 풀어봐서 해설강의 참고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조금 있으면 우리 명절 지나고 시험 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 제공하도록 선생님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수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